안녕하세요. 찐빵만두입니다. 오늘은 비빔밥 가져왔고요. 차돌된장찌개랑 소세지도 같이 먹어볼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. 저는 두 가지가 더 맛있다. 또 다른 재료가 다 먹었어요. 두 가지가 더 맛있었어요. 제가 이제는 한 입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요. 지금 주변을 줘서 또 한 번 더 먹었어요 원하시는 분들도 하나씩 먹었어요 항상 남은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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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오늘 영상은 연어식을 plants에다가 진짜 이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번만 더 먹었을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번엔 다 맛있게 먹어서 제가 매콤한 과정인데 아... 지금 틈이 하면 벌어져요 너무 맘에 앙 마지막 그랬지만 이것은 아쉽 hin 근데 진짜 teres 너무 먹어서 ais 계란은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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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더 나요 뭐지, 고기, 고기, 고기 밥을 먹어야지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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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이거랑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보니 매운이 있는거 같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지 않지 않더라구요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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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ㅇㅋ ㅇ... ㅇㅋ 하.. 으흐... 으흐.. 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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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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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전기icion이 좀 더 맛있네요 대단한 맛 한입 맛있네요 조금 더 맛있네요 한입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닭다리 지켜내먹는 맛 한입 맛있네요 한입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네요 특유의 고추장라면 탕수육과 당면이 없네요 이번엔 고추장라면 고춧가루 고추장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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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와... 아이유 한가지 먹便 пут게 대박 크아아윽 너무 매콤해요 아.. 릴때로 ㅎ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 ㅎㅎㅎㅎ 아아.. 와아아아 와아아아 아아아아 하아아아 하아 춤추는 게 다 나아가면서 인간은 한 번 더 먹었을 때 인간은 이렇게 내게 참고로 먹은 게 다 먹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먹었어요 또 한 번 먹었을 때 한 번도 너무 맛있었어요 두 손으로 바로 먹어볼게요 다행히 맛을 chunky 먹기от vain 그냥 먹으면 첨삼한 풍불들 즉 나뉘는 것처럼 치즈볼 치즈볼 치즈 치즈 치즈볼 치즈 초코 달콤하고 달콤한 달콤한 매콤달콤에 조절한 연어 그래도 몇 개가 잘 어울린다 얘네들이랑 너무 맛있어 그냥 먹으면 나가면 더 맛있어 입안에 맙도 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 입안에 넣으면 더 맛있을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 맛있게 먹어야지 저는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하아.. 으아.... 으아아아... 하아아... 흠 흠 하아... 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